안녕하세요. 부양란 농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판매 방송인데 오늘도 전시회 때문에 판매는 못하고 잠깐 꽃 소식만 전하고 판매는 전시회 끝나고 나서 판매를 하는 거로 하고 꽃 소식만 전하겠습니다. 한주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. 지난 여름철에 제가 목불을 갖다 붙인 것 중에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게 오늘 조금 바쁜 관계로 조명역광 때문에 제대로 꽃이 잘 안 나올 거예요. 부작이 잘 되어 가지고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. 많이 나오고 여기도 부작에 꽃들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. 아마 전시회 때 오시면 이런게 아주 예쁘게 다 보일 거고 저 반대편에 실러리아나들이 꽃들이 많이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이 달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러리아나들이 꽃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구매하셔도 될 거예요. 오늘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실러리아나 꽃들이 달고 나오는 것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판매를 해서 요즘 6시 때문에 택배가 또 지연이 되고 날씨가 감기가 조금 추워서 안했습니다. 이번에는 판매 방송을 하지도 안하고 꽃 자랑만 조금 하고 여기서 오늘 오늘도 짧게 한 5분간만 이래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. 여기 이쪽은 이제 전시적으로 꽃이 피는 게 저는 한계 한계 조금 조금 옮겨 가고 있습니다. 옮겨 가면서 꽃들 피우고 있는데 요거는 디비나 오리지널 입니다. 주 앞에도 여기에 지금 꽃이 전시 쪽에 이제 세팅할 걸 미리 이제 조금 조금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오는 중이에요. 요거는 여기도 셀룰이 멋지게 피네요. 요 아이가 바론이 바론 셀프인데 꽝이 되었습니다. 꽝이 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꽃이 반듯하게 이렇게 꽃이 나왔습니다. 그래도 꽝대도 안 있으면 꽃은 진짜 멋지게 아주 멋지게 핍니다. 어디갔지? 한벗다리 꽃들이 핀건 저쪽에 아직 안 오고 여기도 꽃이 막 이렇게 방울방울 확 많이 맺혀 있습니다. 맺혀져 있고 여기도 세미알바도 지금 요쪽에 꽃이 조금 있으면 꽃이 불룩불룩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한 10대를 필 것 같습니다. 10대를 필 것 같고 요 알베센스 꽃이 피는 거에요. 티포 이렇게 이것도 피고 요쪽에도 맥시마 세미알바 아주 다양한 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피는데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있습니까? 그죠? 꽃들이 이제 피는 그 개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시회 끝나가지고 빨리 이제 방송하는 거로 해보고 뭐 데코라가 예쁘게 했네 빨리 방송을 하는 걸 하고 아니십니까? 뭐 조금 다수 불편하시더라도 꽃자랑만 하신다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뒤드락이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면 예쁜 꽃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겠습니다. 판매를 하고 오늘 영상은 한 5분 정도 아니십니까? 그렇게 찍고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고객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많이 폈습니다. 뭐 세미알바 도쿄남보은 아니십니까? 그 실생입니다.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었어요. 음 아무쪼록 또 지금 전시회가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예쁜 꽃들을 많이 제가 최대한 피울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피워 보겠습니다. 피워 가지고 오시는 거 오시는 뭐 각자마다 아니십니까? 그죠? 제대로 꽃들 보실 수 있고 오늘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아니십니까? 그 꽃 영상은 마지도록 하고 암저록 다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잘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4 다음 주 화요일까지 4 1 2 2